새해 우리가 우리 경제가 맞을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1944년 브레트노스 협정 이후 7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자유무역이 흔들리고 주요국 경제가 하강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와 출생률차와 노사관계와 몇 가지 정책의 안착과정에서 오는 부담이 계속될 것입니다. 새해 장부는 첫째, 내외의 불안과 부담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견제하되 정책의 이행은 실용주의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함으로써 성과를 내고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보완과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투자 분위기를 높이겠습니다.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광역권, 교통, 물류 등 대형 인프라 건설에 나서겠습니다.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 활력을 자극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형 사업들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식으로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을 더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들 3대 산업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대규모 투자를 되살리겠습니다. 창업을 더 지원하고 역대 최대 경우의 R&D 예산을 신성량, 농력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넷째,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회가 의견해 주신 규제혁신 4법을 잘 시행하겠습니다. 규제 개선이 현장에서 실감되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꼼꼼히 실행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제의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차근시켜 나가겠습니다. 새해의 경향에 관해 질문한 데 대해서 중소기업인들께서는 중석 몰촉이라고 답변해 주셨다고 합니다. 돌 가운데 화살이 박겠다는 말로 전력을 다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모두 중석 몰촉의 기계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중석 몰촉의 각오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해보다 더 자주 경제인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 현장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사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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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